이게 정말 형 우리 아 참 연희가 좀 치러지자 어디냐 이렇게 알아요 절대 믿지마 어떻게 그렇게 아니 알아 너 지금 사랑에 빠진 거야 아니 무슨 말이야 이건 지금 드라마야 알아요 절대 믿지마 현실 러브라인이 아니라고 일단 아니야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해 남매 알아요? 2이 남매한테? 아세요? 아니 너 알아 남매? 아니 남매 아시냐고 아니 근데 무조건 아니야 여자 알아둬 알죠 여자 는지 알아? 누구에요 여자? 여자 누구에요? 여자 언니야 니가 어떻게 하러 바보야 나라고? 어디 이렇게 아버지를 두셨어요? 어떻게 하다가? 근데 어떻게 확신한 그런 단서를 나라고 확신을 갖는 단서가 뭐에요? 별점적으로 단서를 가르쳐주세요 가래! 잠깐만 얘기를 하는데 우리한테 얘기하는게 아닌가 무슨 말이야? 아까 같이 봤던거? 네? 혈액형 아까 같이 왔던거? 혈액형이에요 혈액형이에요 우리 그 혈액형 어머니가 5형 밖에 없어 그래 그거밖에 없어 나 B형이야 우리 마지막 찾은게 야 이제 B형이다 아빠가 B형이야 그 딸인지 아들인지 딸인지 아들인지 부부가 B형 나오는거 아니야? B형 아니면 5형인데 잠깐 B형 어 그랬네 그렇지 B형 5형이니까 B형 아니면 5형이거든요 재석 오빠 뭐로 그랬죠? B형 B형? 어 B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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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가 5형 밖에 없어 그래 그거 밖에 없어 나 B형이야 우리 마지막에 찾은게 아버지가 B형이에요 아버지가 B형이었어요? 오빠가 이렇게 하면 뭐에요? 재석이 형 B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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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형하고 B형 B형이 만나면 O형하고 B형 밖에 못 나오죠? 너 A형 나 A형 A형 B형 B형 재석은 B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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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낳기 전에 온라운드에 있으면 사람의 변기 기기가 많고 흥이 많아 흥이 많아 흥이 많아 흥이도 개다리춤 B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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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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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석이. 채석이 오빠 어떻게 해. 제가. 이제 알았어요. 알아서 나올 거야. 그럼. 게임 끝나고 그러네. 게임 끝나지 않죠. 최후의 승자가 있죠. 연희씨 꼭 때면 어쨌든 연희씨가 두 개 다 갖고 있는 거잖아. 어디가. 그 뒤에 있으면 무조건 뜯긴단 말이야. 무언가가에요. 야 이리 와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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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 이쪽으로 와. 바로 이쪽에 이쪽으로ى 이쪽으로. 빨리 잡아야해, 빨리 잡아야해. 나 잡아야해. ״alan에 잡아. 야ingen! 잡아! 문이 안 뒤에서 이리 They are name's me. 구완란!! 야. 야. 야 어디있다. 야 어떻게. 야. 야 어떻게 해. 아가야. 맞어? 끊을 수 있어. 끊을 수 있어. 놔둬條.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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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